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만자만 빼면 그래도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저 여호와로 인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이 기쁘고 또 목회자가 된 것이 기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만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해요 다른 것도 좀 있기를 원하거든요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더 기뻐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모두가 금방 아멘 하실 텐데 만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결론으로 먼저 나가본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제약이고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의 요소가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소년가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상장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막 손에 들고 가면서 집으로 뛰어간다 그래요 빨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 용돈도 타고 또 자랑도 하니까 막 집에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가장은 전혀 상장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가방 안에 넣고 집에 가서도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기도 꺼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요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쳤을 때 하나님의 벌 내리시는 건 호리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지선이 나 호리논했어 언제? 주일날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이게 또 자랑할 게 자랑하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죠 한편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그런 자녀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난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어떻게 울 수 있는가 하면서 견디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장 받은 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죠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을 때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통일왕국 시대는 단 세 왕을 걸치게 되죠 사울왕과 다이도왕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이후에 로우 보암 이후에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로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는 다 분열된 나라가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느헤미아의 이야기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이들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7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받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눈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큰 슬픈 마음을 갖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힘이 아닌 신흥강국인 바사제국 오늘 페리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흥황시켜주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루 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아 세 사람의 탁권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약 10만 명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세 번째 3차 귀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남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게 되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말 70년 이상 고통받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고국으로 꿈같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과 성전을 세운 그날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바사제국에 거짓 정보를 넣어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그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맨 피투성에 흘려가면서 이 성벽 재건을 완공했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이 수문이라고 하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가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만한 이 세상을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릴만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또 힘에 지나도록 노동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그네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의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느헤미야와 제스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울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이사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던 분입니다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우리 소위 산동네 우리 교회에 서 있을 때 산동네 있지 않습니까 산동네에서 다 같이 산동네에 살았으니까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집을 사셨어요 좋은 집을 사셔서 이사를 하셔서 처음으로 내 집이 된 집에 이사를 하셔서 감사의 매를 드리는데 상다리가 아주 풀어지도록 자리로 놓고 그렇게 행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빛도 좀 있었지만 그때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우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운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뭘까요? 감사 눈물도 있었겠지만 살아왔던 그 서러웠던 세월들 얼마나 생각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골새병 살 때 집주인 꼬마 아들이 조용해요 시끄럽다고 떠들면서 나왔던 어른이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서러움 안 당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겪다가 집을 마련했을 때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급으로 팔려서 정말 그 나이에 겪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노예가 되죠 그리고 정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하는 다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맨바닥에서 누워 자면서 학대를 받아가면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외대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른 후에 애급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형님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그 형님들을 바라보고 나서 형님들이 떠난 다음에 홀로 얼마나 울습니까? 요셉이 통곡하며 얼마나 울었던지 왕궁밖의 소리가 다 들렸다 그럴 정도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래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지난 세월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런 울음이 있을 때는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집회를 잘 못 나갑니다만 저도 많이 나가는 부흥강사는 아니라서 1년에 몇 차례 외국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가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눈물이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또 해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막 우는데요 70대, 80대 되신 어른들은 막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우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좀 했었어요 제 스타일이 미국에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대 또 80년대 초반까지 이민 1세대 2세대 오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일도 하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정말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천한 일들을 하면서 말도 잘 안 되고 자식들을 키울 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한국에서 그렇게 일했으면 다 부자 됐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치열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도 없고 자식들 2세대는 공부 잘 시키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한국 떠나서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30년 전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유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이 울고 빌딩 청소 해가면서 어려운 학비 내가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70년 동안 노예로 확대받고 살면서 인격의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노동 속에 살다가 이제 고국을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했으니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이들과 같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30년, 40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생각이 난다면 주님 앞에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격하며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눈물이 다 멈춰졌을 때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울지 마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승배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들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런 폐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했던 것 그 세월들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해나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눈물을 과거를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비록 눈물은 잠깐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말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따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줬고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제발 웃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는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로 교대하면서 지키면서 전쟁을 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의 노예로 살 때에도 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애급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할 정도죠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이제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송할 때 율법책은 오늘 모세오경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율법책을 낭송할 때에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볼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들 참 좋겠다 물론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틀어놓으면서 어떤 부분 이렇게 몇 주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감격적인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예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참 좋아요 솔직히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성경만 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이 과연 이 예배를 따라올 수 있을까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사회에서 뭐 이랬던 얘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설교 시간에 차지하게 될 때 너무 속이 상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저도 물론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들도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만 계속 읽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만 하는 이런 예배 한번 꿈꿔볼 만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예배를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뉘엠에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낭독한 에스라는 이 3차 귀환 중에 두 번째 2차 귀환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제스상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경건한 목소리로 잘 읽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말씀이 확 와닿을 때 감동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은혜 될 때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오면 바로 또 엎드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다 얼굴을 땅에 대다 이게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했다는 거죠 일어났다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동시에 똑같이 해결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막 감동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자유로움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너무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만 배우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딴척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바라보면 뭐예요? 생각은 지금 내가 냄비 뚜껑 닫고 왔나? 이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이렇게 감격하고 깊이 빠져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아멘이 되면 저 집사님 웬일이야 아멘을 다하네? 이런 소리 민망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이 되면요 인도자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면 두 손 들고 또 오늘 그냥 손이 마프거나 감동이 안 되면 손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해결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동이 되면 도저히 내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으면 복도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라도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머리를 땅에 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예배가 좀 자유롭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서 있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오랫동안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대 특별히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신앙 2세대라고 본래 우리 신앙 1세대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1세대 또는 그 전에 세대들은 얼마나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네에서 쫓겨나면서 시댁에서 정말 모욕 듣고 쫓겨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어른들 엄마들의 아파들의 신앙이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계가 막 부흥하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많은 신분도 상승하게 되었고 자손들이 명문가를 이루고 되고 그리고 잘 사는 동네에 그리스인이 제일 부품표율이 높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는 들여왔습니다 의무도 다 했고 11조도 해왔어요 꾸준히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많은 그 세대가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예배하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예배할 때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부흥회라면 다 보따리 싸가고 가서 집 부흥회에 참여했고 여름철, 겨울철 기도원에 솥단지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도 뭐 그렇게 행복했는지 즐거우셨는데 지금 있을 거 다 했는데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가 이런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들처럼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고통을 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한 것은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처럼 정말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10개월 이상 딱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리워했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저는 엄청 축복이라고 해요 제가 입이 방정이지 그 전에 맨날 그랬잖아요 예배 감격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입이 방정이었어요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편이 되니까 예배가 그렇게 내 생명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오픈도 성교회의 2014년도 보고 이하면 6, 7만 명의 그리스인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기에 예배 드리면 잡혀가고 예배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혔을까요? 여러분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와로 인하여 아니 여와만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예배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할 때 웃음이 나오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만족함이 있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예수는 나의 힘이오 예배가 나의 힘이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경험했을 겁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부로울 곳 없는 나라를 이뤘을 때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다윗 시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우상승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라 없는 서러움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70년 우리도 노예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우리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고국에 걸어갔더니요 포로로 끌어가기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은 그 불쌍한 고국에 남겨진 백성들과 구수원들이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나라망한 떠돌이 민족이 돼서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수모를 당하는 삶을 7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의 바라보링이 통곡이 난 거예요 느해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 통곡을 하면서 이 궁을 떠나서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혼소리를 올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약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파사제국을 일으키시고 파사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물질과 재정의 지원을 받아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데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흥황하게 되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몸이 약하거나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느 때보다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지금 막 너무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어찌 보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잘 많은 것 가지고 자랑스러울 만한 상황을 가진 전보다 오늘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뉘헤미아 8장 10절입니다 뉘헤미아 8장 10절 뉘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그들은 잔치를 벌려요 영의 양식을 6시간 동안 풍성하게 먹고요 너무 행복한 영적 만족을 가졌는데 아무리 성령축만 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살찌소를 잡고 단 거 이 단 거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단 음식을 준비해서 디저트까지 아주 풍성하게 잘 먹는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얼마만의 잔치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고 아끼며 살았고 전략하며 살았고 노동하며 살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잔치를 열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함께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전사 같은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일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같이 잔치하는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만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바울 여러분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신분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그때가 가장 그를 망가뜨린 때가 되었습니다 눈도 멀고 시리에 빠져있고 다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고 할 정도의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도바울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가시 같은 육체의 질병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약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를 기뻐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오늘도 닦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변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다른 것 찾지 마시고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합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해 봅시다 그러면 기쁨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삶에 약한 여러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약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문물이 지지 마시고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어느 때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